데이 22 1. 소극장 저는 대학로에 있는 소극장에서 연극을 보는 것을 좋아해요. 2. 수상하다 내 친구는 이번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3. 숨 빨리 달리고 나니까 숨이 차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4. 시장 서울시 시장의 연설을 들으러 사람들이 모였다. 5. 식품 전염병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들어오는 식품을 엄격하게 검사하고 있다. 6. 신제품 최근에 나온 신제품 광고를 TV에서 볼 수 있어요. 7. 신체 신체가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다. 8. 주인공 이 소설은 실제 임무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9. 신호 신호 등의 신호가 바뀌자 차들이 출발했다. 10. 실외 여름에는 실외 수영장에 가는 사람이 많아요. 11. 심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보자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12. 교사 교사들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씹다 수업 시간에는 껌을 씹지 마세요. 14. 아쉽다 오랜만에 동창을 만났는데 이야기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쉬웠다. 15. 악화되다 추운 날씨에도 밖에서 운동했더니 감기가 악화되었다. 16. 애쓰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 항상 애쓰신다. 17. 애완동물 요즘에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18. 양보하다 지하철에서는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해요. 19. 얼른 날씨가 추우니까 얼른 집에 들어와서 쉬세요. 20. 연말 연말에 모임이 많아지는데 과음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21. 완성되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완성되니 기다려 주십시오. 22. 외면 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여러 번 말했지만 외면을 당했어요. 23. 운영하다 10년 안에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24. 위협하다 지나친 흡연은 건강을 위협한다 25. 유리창 이 방의 유리창은 방음효과가 뛰어나요. 26. 유익하다 그 사람은 아이들과 유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한다. 27. 이 사람마다 이의 개수가 다를 수도 있다고 한다. 28. 입다 이번 홍수로 농촌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29. 있다 중요한 나를 잊지 않기 위해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둡시다. 30. 자꾸 자꾸 그 사람을 보고 싶은 걸 보니까 사랑하는 게 분명해요. 31. 잘하다 아이들이 잘할수록 부모의 책임이 더 커지기 마련이다. 32. 자세하다 이 사용설명서는 설명이 자세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33. 저축하다 집 마련을 위해 월급의 반 이상을 저축하고 있다. 34. 별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33. 단지 finishes 30.츠